루시오 히톡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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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시오가 밀었구나 이거 공격을 준비하시기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루시오 히톡 버스 오우 아게인 어 또 많았네요 안녕하세요 퍼스트 앞의 팔자리 좀 달아보고 싶은데 루시오 히톡 할 수 있어 원래 팔달기 힘든가요? 왜 계속 79에서 한판 이기면 80도 되는데 계속 지지어 그 판에서 뭔가 이상한데 이거 여기가 딱 내가 바라는 도시야 모두 원하는데도 자유롭게 살잖아? 스키, Do you know M.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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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because Dejonator vs. M.I.G. You know? X-Vision March M.I.G. O.S. M.I.G. M.I.G.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M.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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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아 그래요? M.I.G. M.I.G. 2층 애들 다 몰려있어요 다. 전부 다 몰려있어요 어 뭐야 시메트라, 시메트라 끔찍한 농종이다 시메트라 와아 미쳤 포탑! 2층! 2층 입구에 포탑! 2층 입구 바로 들어가면 포탑 머리 위에 하고 오른쪽으로 다있어요 숭만이동기 있어요 숭만이동기 부숴어요 그냥 업무 해달라는거 아니에요? 팔로미라고 안했던거 같은데? 시메트라 조심 저희팀 빌러 없어요? 숭만이동기 부숴어요 숭만이동기 부숴어요 겐지 도와주세요 아우 아우 안녕 겐지가 흔든다 매크리 잘랐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이구 리판대 죽었어요 어이구 리판대 죽었어요 어이구 리판대 죽었어요 고 톱사이드 고 톱사이드 이거 뭐에서 가자? 리포짤 리포짤 고 톱사이드 동 안다 뭐라 할지 못알아듣겠어 어디를 뚫어 정면을 뚫을까요? 하죠 이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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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을 쫄고 하죠 아군 빠가돈 아군 빠가돈 로에스 비 나이스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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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빠가돈 아군 빠가돈 오오오오오오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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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리 로에스 비가 Feel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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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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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알맹이 컷 어이 전 유로트럭 하고 있을게요 건틀리치키고 있음 디에리퍼하고 루슈 어이구 맥크리 왼쪽에 자리야 왼쪽 방에 자리야 개피 어이구 알맹이 나왔어요 디바 어이구 용이 나오지 못했다 디디디디디디 자리야 뒤에 자리야 아아 끓긴다 아 방백이 없어 방백이 없어 아이고 쏘리 쏘리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방 가요 어이 저쪽 디바 곤총짤 곤총짤 디바 곤총짤 자리야님 오른쪽 디바 먼저 디바 부셨어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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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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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나왔어요 트레이서 로게이머 맥크리 진짜 일본 프로에요 아니면 진짜 일본 프로에요 아니면 맞나? 발음이 일본 발음이긴 한데 뒤에 트레이서 뒤에 위에 트레이서 머리 위에 빠졌어요 빠졌어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센터 센터 어이구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어이구 어이구 로드오그 반픽 로드오그 그래비스에 조심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쪽 방 안에 리퍼 리퍼 이층으로 올라가요 환레 화물에 자리 알려주세요 리퍼 뒤에 있어요 네 솔저님 거기 리퍼 있어요 어 리퍼 리퍼 위에 궁각 궁각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제네타 나왔어요 제네타 리퍼 다운 제네타 구 뽑아서 초월 없을거에요 어이구 왼쪽 방에 로드오그 왼쪽 방으로 많이 들어가요 트레이스하고 로 RIGHT algunas 왼쪽 방에 있어요 로드웍 개피 트레이스 역행 빠졌어요 왼쪽 방에 wireless 오케이 나이스 루슈 화물 화물 루시우 개피 토켓어요 루시우 개피 오케 나이스 자리아 뒤에 자리아 뒤에 2층 자리아 에너지 많아요 자리아 다운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오른쪽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역행 빠질거에요 디디디디디디디 오케 나이스 왓 오 왓 막아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오우 동 유즈 제가 마지막에 픽할게요 잘할게요 아 루스로 할까? 루스 할게요 음 제나타 할까요 아니면 딜러로 할까요? 제나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맥솔저 제나타 좋은데 리프를 해도 되긴 한데 맥크리 제나타 가져갈까요? 제나타 할게요 맥젠솔저 괜찮죠? 홈플러스 홍보 하시는 줄 알았네 에이스키 주인원홈플러스는 저희 나라는거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생순거 아니었나? 지금 생순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2층 자리 잡고 한번 썰어보죠 I can kill him. I can kill him. I can kill him. I can kill him. I need your prey. 어 트레이서 조심해요. 트레이서. enemy's tracer got it. 라이님 뒤로 갈게요 제가. I can kill him. 바스요. they have 바스요. 바스 이때요. 2층 2층 바스. 2층 2층 바스. 라이님 조심해요. 어 이거 들어왔어요 겐지. 겐지 겐지 들어왔어요. X. I can kill him. 어 오른쪽으로 다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바스짤 바스짤 바스짤. 오른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거점 거점 거점. 어. 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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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토리 리액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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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온 극딜, 부조아 오케이 부조아, 부조아의 헤드 겐지 오마이갓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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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 아이구 궁이 지금 찼다 아이고 궁바스라니 아유 궁바스 딜이 아주 잘 뽑히는데 틀에는 없네요, 상대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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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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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펴쉐 나이스 어이구아 극혐이네 진짜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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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틴치 조심 나이스 바스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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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너프 뭐야 어따 던지는거야 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루X2 좀 빼줘? 좀 빼줘? 오, 파스 개비 오케 나이스 백팩팩팩팩팩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커버! 루슈한테 부주와 붙였어요. 루슈 화물 뒤에 바스한테 붙였어요. 바스한테 로드호그 조심 아곤빠가도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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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초월 아직 안찼는데?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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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쿠리우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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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클리 짤. 겐지에 메클리 짤. 잘랐대요 고요를 체험하시오 고요를 체험하시오 바스 형 화물 해 화물 해 화물 해 화물 해 화물 해 바스 형 아 뭐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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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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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바스 부주와 걸고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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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서경 Exe 왼쪽 왼쪽 왼쪽이 어이구 와 와아 아 죄송해요 와 이 각이 절로 떨어지냐 왜 아 오 땡큐 맨 쏘리 쏘리 아 싫으시오 오 오 오 삼탱할까요 아니면 하아 아래쪽으로 삼탱으로 갈까요 삼탱 그럼 우리 힐러가 없는데 힐러 있죠 루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리할 저 자리할 수 있는데 자리할까요 딥아 빼고 딥아 빼고 자리할까요 아니면 딥아 할까요 딥아도 나쁘지 않은데 딥아도 나쁘지 않긴 한데 로드호그한테 또 카운터 당하니까 자리할게요 자리하자 안정접꾸라지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한 번 해보죠 여기 1분 45초인가 그럴거에요 아마 아 오른쪽에 매크리가 있대요 항상 음 우측위에 매크리 계속 자리잡고 어 뭐야 로드호 아 27초면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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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위에 계속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럼 매크리를 먼저 자를까요 그것도 괜찮구요 근데 자를사람이 좀 겐즙님 말고 더있나요 로드호그님 로드호그님이 끄는거 백은 없을거 같은데 예 얘기해봅시다 저희 정면가서 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1분 50초구나 어 없는데 안에서 막는거 같은데 어디있지 오른쪽 2층에 있네요 바스윤 바스윤 라인하고 바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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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와드 가스윤 바스윤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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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매크리 있네요 하이 미앤드 겐지 렛츠고 파스용 고고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매크리 매크리 조심 어이게 매크리 짤 나이스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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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루슈 짤 나이스 쎈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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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요 수고요 이거 아까전에 4행궁 마지막에 ㄹ 야 루슈 희석 아 루시오가 밀었구나 이거 아니 미명이 잡고 있었는데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길래 루시오가 밀었구나 우리팀 루시오가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뭐 아 그렇긴 하죠 아 에이 아 어 아 아 저 그 오프아